한국국토정보공사 왜 여기가? K-Rush에서 만나요 네, 나에게 주인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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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인을 안무 보여주세요 정조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목이 면었어요 지금 언제 오시냐 했어요 드디어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아이돌마스터 소문 들어본 적 있나요? 게임하고 선물 주신다고 선물 주신다고 해서 선물 주신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들었어요? 빅토빈 선배님께 게임은 실패하나요? 통과 이아라 저희가 또 열심히 열심히 오늘 하루 지내보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이왕 한 분 한 분씩 인사를 하는 거 매력을 최대한 뽐내면서 매력을 최대한 뽐내면서 매력을 최대한 뽐내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자, 수진이 형부터 저요?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선배 우리의 카리스마 앞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워낙에 이런 거였어요 아, 좋았어요 수진 안녕하세요 아이돌마스터 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의 큐티 담당 동기입니다 아, 좋아 아, 귀엽다 자, 세연 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황을 찾는 재미처럼 남은 타는 재미 다른 여자와는 달리 나는 관심 없지 섹시 감자도 나를 보면 온갖지 또 다음 꿈을 꾸는 중 한 곳에 머무른 시간을 적게 가져 누가 보면 꿈에 굶은 들이라도 또 하나 지야만 난 구구 정해져도 볼 거야 더 높은 것 볼 거야 더 높은 것 볼 거야 더 높은 것 안녕하세요 아이돌입니다 우유 와아아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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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키피 파스테일지 안녕하세요 아이돌의 몽환 닌닌입니다 막내의 지금 부담감이 있네 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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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 표현한 거죠? 시크 자 옆에 있는 분 궁금하자 아니십니까? 바로 아이돌의 팬이에요 공공원에서 한 분을 딱 뽑았습니다 경기일이 1100일 정도 됐다고 해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팬입니다 중국인입니다 아이돌 어떤 매력이 있어요? 그 사실 저는 사실 저는 처음에 슈퍼주니어 팬이었다가 슈퍼주니어 팬이었다가 근데 그 방송을 보다가 저보다 어리지만 근데 되게 파워 있게 그 압을 추시니까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보기적으로 아이돌과 함께 시작을 해볼까요? 뭐니 뭐니 해도 아이돌은 말이죠 홍보를 잘해야 돼요 신곡 홍보를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안 시간은 1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돌입니다 저희는 아이돌입니다 그리고 저희 새로운 싱글 한 한 한 한 한 소연 저희 이번 디딜 싱글 한은 배신과 이별 그리고 혼자가 된 감정을 한이라는 한이라는 제목으로 서늘하게 표현한 곡이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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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한 많이 좋아요 노래가 진짜 좋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퍼포먼스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자 시간 좀 남았어요 남았습니다 자 태국으로 한번 네 네 네 네 네 네 어떠세요 여러가지 숙글로 많이 주신 하겠죠 너는 원하수를 너는 잘 못obej서 슬린이 형은 한의 안무를 좀 보여주세요. 보여줘. 가자 가자. 언니 엄마 한 놀이주리라고. 형의 공작새가. 이번 한 해 또 킬링 파트가 또 있죠? 킬링 파트 휘파람? 휘파람 부부 있는데 사실 그게. 미니 언니 직접 부르는 거에요. 직접 미니 언니가 부르는 거였어? 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불러주세요. 혹시 다른 곡도 부를 줄 알아요? 저희 라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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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다. 이번 아이들의 무대 의사 그리고 또 무대 메이크업 등 정말 많은 세계 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메이크업 팁을 좀 설명해 주시죠. 라타타 때랑 이번에 한 때 좀 달라진 게 있거든요. 볼이랑 눈이 되게 빨갛거든요. 이게 하늘 담은 메이크업이라고 한이 가득한 것처럼 빨갛게 칠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멤버들은 어떤 메이크업? 저는 손 눈썹? 손 눈썹. 더 약간 긴 거 바꿨어요. 왜냐면 더 셀즈 셀즈라고. 저 원래는 입술 색깔 약간 코러 아니면 핑크빛이었는데. 이번에 좀 약간 보라색. 네. 좀 더 어두워졌어요. 혹시 아이들은 CF 욕심나지 않아요? 욕심납니다. 신발 막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워킥 한번 보여주세요. 워킥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진짜 어려워요. 스탄바이! 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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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왕성 미현이는 어떤 셰프? 화장품! 잡티는 지우고 촉촉은 더 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해 감쪽같은 커버력에 모두 놀랄 거예요 스탠바이 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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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왜요? 뭔지 알았다 화장품을 하고 갔는데 본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어딘가를 보냈어 자, 우기는 어떤 CF을 도전해볼까요? 저는 약간 치킨이나 먹는 거 치킨 스탠바이 큐! 네, 치킨이에요 치킨 자, 치킨이요 잠깐만, 저희 없는 게 없어요? 기다려 보세요 네, 기다려 보세요 다리 알아들게, 닭다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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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거 잘해야 되는데 자! 음악, 음악, 음악 아, 진짜 배고파 오, 진짜 배고파 오, 진짜 배고파 리던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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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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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맛있겠다 우와! 셋! 컷! 네, 뱉을게요 오, 그래요, 그래? 이어서 소연이는? 제가 하루에 음료수를 거의 1리터? 진짜 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맥주 찍고 싶습니다 어? 음료수 맥주 아, 맥주 뱉을! 네 소연님 주문하신 칵테일, 이거 맞죠? 저거, 오늘의 CF 키를 뽑으시죠 오늘의 CF 키? 저는 CF 키를 뽑으시죠 저는 우기 우기 이유가 있다면? 저도 치킨을 되게 좋아해서 저도 치킨을 좋아해서 아이고 케이로씨 아이돌마스터 시그니처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SNS 라이브 월드 커뮤니티 한 나라를 선택했는데요 그 나라는 아메리카 네스 와 그 나라는 B pri 미자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너 저도 이름 좋은 க 왜 이모는가요? 알나 Uma 아 페그 하 흥분 한번만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쉬아 stellen 여러분 안녕하세요 ser은 Mitchell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Soyeon. 안녕히 계세요. 하이, early birthday.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Oogie! 안녕하세요, 수진님! 안녕하세요, 수진님! 안녕하세요, 수진님. 안녕히 계세요. 너무 멋있어. 우리 같이 같이 노래야. OK, here we go. Let's get it. Here we go. 한, 눈이 되리라고. 저희가 어진방 돌아보자. 와! 너무 멋있었어, 대박. 와! 야, 어진방 돌아보지도 말아! 와, 땡큐!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팬들과 SNS로 즉석 팬미팅을 했잖아요, 방금 전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새벽 몇 시죠, 지금? 와, 새벽 몇 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보스턴. 아, 보스턴 아시죠? 아, 대박. 새벽 3시인데 아이돌과 만나고 싶어서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 아이돌 마스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아이돌 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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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훈련. 훈련을 받아야 해요. 아! 아! 자, 통과!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 아! 끝점! 아, 잠깐, 잠깐, 잠깐. 자, 지금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시하게! 아! 통과, 통과, 통과! 통과, 미니! 자, 섹시, 섹시!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 아, 통과! 아, 통과! 아, 통과! 아, 통과! 아, 통과, 통과! 어, 마이! 동과, 통과! 아따. vamos! 잘나서iz. 미니! 종호BS! 미니! Growth. 자! 저쪽멈, 저쪽밈! 근처, 근처. 좋아, with a class. 좀 했어요. 오케이, Button! 좋아, contin아요. 공간이 됐어요, 혼자리 갑니다 가자. 하얀 펴즈장! 하얀 펴즈장! 하얀 펴즈장! 하얀 펴즈장! 하얀 펴즈장! 왜 이렇게 말해? 왜 이렇게 말해? 자! 통과! 통과! 자! 아! 어! 태자까지 마자! 어! 자! 자! 아! 김현이 벌칙! 고장 나왔나 봐! 어! 그래요! 미니가 벌칙이에요! 감사합니다! 벌칙은요! 바로 동호회에 맞춰서 섹시 안무를 주시면 됩니다! 혹시 뭐 좋아하는 노래? 동호 있어요? 콩삼마리! 네! 콩삼마리야! 콩삼마리! 아! 콩삼마리! 진짜! 콩삼마리! 네! 아! 여기! 섹시하게! 동호회에 정말 섹시하게! 동호회에 정말 섹시하게! 희한이는 아이들의 메인 안무죠! 네! 아! 섹시하게! 아! 섹시하게! 아! 코미! 아! 아, 좋았어. 아, 섹시해! 아, 고기해! 케이러 씨, 아이돌 마스터. 오늘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재밌는 날이었고. 잘해주셔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항상 열심히 하는 아이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케이러 씨 시청자 여러분. 프로맨스, we coming for you. 안녕하세요, 프로듀스입니다. 저번에는 매운 거를 먹는 그런 소원도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는 매운 거 뭐 그 이상도. 그럼요. 어떤 게 나와도 저희는 자신이 있을까요? 그 이상을 주시면 네. 요술 램프 등장해주세요. 아, 이게 요술 램프군요. 오! 오! 오 나왔어요 나왔어요. 우리말로 K-pop을 꼭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럼, 한국, 인도네시아입니다. 한국, 인도네시아의 노래, 한국, 인도네시아의 노래, 한국, 인도네시아의 노래. 한국, 인도네시아의 노래. 인도네시아의 노래.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아까 매운 것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신있으세요? 어... 아픔... 네,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시면... 네, 자신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프로그램스 파이팅! 한 번의 노래에 대해 마신다면... 이 노래에 대해 나중에 꼭 휴짝합니다. 조금씩 휴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담았 감사합니다. ел inte-Cune & C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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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ri-Land 저희가 장소를 옮겨봤는데 여기 왜 온 거죠? 미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어드벤테이지를 준비했어요. 여기서 성공하시면 선생님을 획득할 수 있고요. 실패를 하게 된다면 길거리에서 직접... 물어봐야 돼요. 외국인들을 잡아서 물어봐야 돼요. 토키풍, 인글랜시아 고객풍과... 어딘데? 꼬마야 여기 오락실 어디 있니? 오긴 떠! 지금 미션으로 나이프를 모아야 돼가지고... 현재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 홍수나 산사태 피해도 예상됩니다. 어떻게 나가서 이렇게 직접 부딪히는 게 좀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기 뭔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획득해야겠네요. 어머니가 붙여야겠죠? 네, 그럴 거면 살기냐. 줄 살기로 해야겠네요. 네네네. 차분하게 합시다, 우리 차분하게. 오케이. 첫 번째 시도 해보겠습니다. 자! 에이, 에이 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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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왜, 왜, 왜! 아, 왜, 왜, 왜! 짠! 아니, 거기 가면... 지금 몇 번 했어요, 처음? 18번. 아, 진짜요? 2번만 더 했으면... 그럼 왜 망설여! 될 것 같은데? 아니,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약간 지금 당황하셨어. 우리가 좀 잘하고 있어. 우리가 처음 추고 되게 잘하고 있어. 해보자. 아! 아! 자, 실패. 너 왜 그래? 어? 왜 그러는 거야? 하... 너 일어나. 일어나, 전화할게요. 그냥 찍고 앉아. 입에 넣어놨어. 반성해. 입에 넣고 반성해. 너 거기 입에 계속 넣고 있어. 실패하는 데 없게. 남아서 이제... 아니, 더 혹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짜가 드릴 수는 없고 네. 또 브로맨스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애교를 한 번... 자, 뒷집. 카메라 보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브로맨스 가요. 여러분, 저희 브로맨스 가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희 그냥 구해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나이가 서른이 아니에요? 한 번만 더 깨울게요. 한 번만 더 깨울게요. 저는... 넷다로. 청소의 위에서... 저희... 터키 친구도 없는데, 말레이시아 친구도 없어서... 제가 기회가 한 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더 깨울게요. 참나? 이제 좀 주세요. 이거 너무 후한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주세요. 아, 내 꺼를 너무 비슷하잖아. 나랑 왜 이렇게 상반돼?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깨울게요. 팀이 와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게요. 팀이 와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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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그죠? 그죠? 성공!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나 진짜 여기서 끝난 줄 알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선생님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예! 다행이다.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 맞나? 여기인 것 같아. 아, 그래요? 저 못 들어가겠어요. 떨려요. 난생 처음 어학원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배우니까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아니, 몇 년을 다녔서 안 되던걸요? 안 되던걸요? 아, 근데 나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호랑이 선생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호랑이가 되실 것 같은데 kasih долларов 다 뭐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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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혹시 인도네시아 수업 들어보셨던؟ 또는 인도네시아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네, 흰석 씨는 어떠세요? 집으로만 좀 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원초적인 본능 노래 가사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인연은 정말 사랑인지 볼까요? 원이 따 짠틱, 아달라 찐따, 아달라 찐따. 우리 말은 찐따가 약간 욕처럼 쓰인 거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찐따가 사랑이에요. 사랑. 네. 찐따. 야, 찐따. 네네. 찐따. 스쯔바냐. 스쯔바냐? 아니, 스쯔바냐 아니고요. 스쯔바냐? 스쯔바냐. 빤냥. 스쯔바냐. 스쯔바냐. 빤냥. 빤냥. 자, 빠가이마나 따라해볼까요? 빠가이마나. 빠가이마나. 어떤가요? 빠가이마나 아니고요. 빠가이마나. 묵긴 베소. 묵긴. 묵긴. 묵게다 이럴 때 묵, 있어요. 묵긴 베소. 묵긴. 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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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좀 열어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수집판이야, 수집판이야, 오픈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약간 아름다운 여성분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맞습니다. 남성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언제나 항상 남자네, 남자야? 남자 중에 남자였어 anda, 짠띡 짠띡 짠띡이 예쁜이라는 뜻이거든요 anda, 짠띡, scally scally가 매우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매우 예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보멘스 네 anda, 짠띡, scally 그럼 저희요, 첫 번째 원초적인 본능이야부터 꽃가타까지 일단은요 이 부분 한번 외워주세요 한 문장씩 갈게요 해보시고요, 제가 점수를 매겨서 1등이 꼴등을 뿅망치로 때리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등께 깍을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정확도를 가장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게요 현규 씨 이뚜아탈라, 나루리따사 오우, 잘하셨어요 박수 그 다음요, 현석 씨 이뚜아탈라, 따리무, 따리무, 따리무 디리무 디리무 디리무, 디리무 디리무, 디리무 이뚜아탈라, 디리무, 디리무 이뚜아탈라, 디리무, 디리무 네, 잘하셨죠 네, 박수 네, 다음 분 해볼게요 까오, 스포르티, 붕어 네, 벌리였어요 벌리였어요? 네, 벌리였어요 벌리였어요? 네, 벌리였어요 네, 벌리였어요 네, 배운 거 같아요 오늘의 꼴등은 아쉽지만 장현 씨가 되겠습니다 슬라마 죄송합니다 슬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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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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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까오 슬라마 슬라마 죄송합니다, 뭐냐? 선생님 네 이거 노래예요 네 노래로 알려주세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요 어떡하죠? 제가 음치예요 하지만 네, 한번 노력해볼게요 네 음이 다른가요? 음이 다른가요? 맞아요, 맞아요 노래 잘하시는데요 노래 잘하시는데요 그건 바로 너 You 너 Is D D D D D D 정 죄송해요, 노래를 제가 망치고 있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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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네 한 번 불러보세요 제가 발음 체크해드릴게요 어? 저 한번 불러볼게요. 1차 달라랄 우리 다사리 다야살이 마른 에디스 2차 달라디리무우 1차 달라디리무우 1차 달라디리무우 1차 달라디리무우 1차 달라디리무우 오늘부터 노래 수업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완벽하십니다. 돈복당한 토끼에서 온 알파고 신하씨씨 이제까지 큰 데뷔 나갈 때는 이겼거든요 토끼군이신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랑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오실지 몰랐어요, 뭔가 아, 예 나 여자를 기다렸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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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좋아요, 좋아요 너무 그런 얘기라니 여러분 잘 보세요 원초적인 본능이야 물론 이렇게 안 부르죠 원초적인 본능이야 뭐 하지 마요, 저 미치세요 자, 제가 알고 있는 K-POP의 이미지는 좀 빠르고 말 속도도 좀 빠르고 원초적인 본능은 살짝 좀 약간 느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꼰대 같은 사람한테 꼰대 같은 사람한테 이거 너무 좋았어요 You can be it's you to do 다시 한 번 해보세요 You can be it's you to do OK, 좋아요 You can be it's you to do You can be it's you to You can be it's you to do You can be it's you to do You can be it's you to do 이거 맞아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진짜 아, 소름 돋았어 너무 억지 않대요? 아, 왜 이게 없는데? 나 알았어. 야, 우왕까지가 말이들까지야. 박아이 여기가 형이에요. 이뚜라라누우 다사 스피드바냐 루가라누 루가루 루가루 제가 여기서 우리가 앉았어. 오케이, 나도. 인도네이션 터키로 오세요. 루가루 루가루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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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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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어 달라 날을 다사 다야 따링만의 디스 이 투어 달라 디디 모어 유호 디디 모어 와닛다 잔띠가 달라진다 스포롸 디봉아 그토르 다리 깬고 바다 무 이토 딱디르구 이토 하자를 사자 르비구와 대하리 그라빛다시 이토 하자를 사자 다가 다가 다시 반양 주고발 바갈마나 뭉키 낳고 딱 먼 까이 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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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종이 테슨 부nuts fylla 우리돛볼라나라 우리 브로맨스가 케이러쉬 진희돌을 도전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언어로 이렇게 또 브로맨스 노래를 불러보니까 되게 새로운 재미도 있었고 별까 싶었어요 사실 이 정도면 그냥 터키나 인도네시아 가서 우리 버스킹해도 될 정도로 언어보다 나쁘지 않을까 더 좋은 노래로 찾아가는 브로맨스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로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청자 퀴즈 문제 드립니다 우와 네, 문제 내주세요 여자 아이들의 디지털 싱글 디지털 싱글 제목이가 뭘까요? 1번 라타타 2번 젤리 3번 한 정답을 맞추면 싸인 CD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이번 트랙을 끝내자 다임 스테이지 저희 동영상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